네 안녕하세요 비디오노트의 유진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삼양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 삼양 렌즈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 국산 렌즈입니다. 사실은 광학 시장에서 다 일본이나 독일 이쪽에 관련된 광학 쪽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는 국내 브랜드 국산 브랜드로는 많이 해외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걸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나와 있습니다. 저희 렌즈들은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가성비라는 말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자해지라고 다들 많이 부르시는데 가성비가 좋고 화질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저희 렌즈를 많이 아세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소니 마운트들이나 캐논에서도 AF가 되는 렌즈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새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쟁이 될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나왔던 XP 렌즈 시리즈들이 화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밝기가 상당히 밝아서 결과물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는 50mm 1.2 렌즈가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85mm 1.2, 14mm 2.4 그래서 다른 회사들 렌즈들보다 밝기가 한 스텝씩 더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더 쨍한 사진을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렌즈에 대한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